이맘때 되면 집안 대청소, 집안 정리를 많이들 하시잖아요. 참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. 빽빽하게 꽂혀있던 책들, 위치를 이룬 TV와 정신과 꽉꽉 채워진 것들로 보기만 해도 답답했던 30평 아파트 거실을 10만 원도 되지 않은 돈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. 정리는 답답했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줘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집이 아니라 집 구석이라고 느껴질게요. 스테리어를 바꾸지 않아도 가장 돈 들이지 않고 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.